야 야 인마 불쾌한 듯 출력도 인상을 팍 쓰며 링크는 협박하기 시작 이번엔 가만히 있는 고순이한테 다가가서는 살벌한 눈빛으로 귀를 팍 꺾어놓더니 고순이가 여긴 좀 가만있네요 야 인마 니 금동이가 니 금동이가 야 하하 니 눈방울 천하의 남동견 금동이까지 마치 못 볼거라도 본 듯 둘만 가느라 맞습니다 세상에 킹에게 이런 재주가 있다니 먹힌다 먹혀 호스가 느껴져 집으로 엄마 집에 가자 여기 이상해 막내 주제에 살과 눈빛 하나로 누나 형들을 단숨에 재학 혀 킹 살아있네 어디가서 대장 노릇 할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집에서도 영남이라고 보는 애인데 여기 와가지고 대장 진사로 보는 거 웃기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다 우리가 보기엔 그저 게으르고 뚱뚱하고 먹을 것만 밝히면 저질 체력의 경공같은데 하지만 이래봬도 개들 사이에서 단가닥 하는 몸 요석의 대화량 기대된다 기대돼 그렇게 달콤 살벌했던 첫 만남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나주 시골 마을에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복실이까지 모두 모였는데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나 할머니 집에 각자 자는 거거든요 저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개를 선택을 해서 오늘 같이 하루를 자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다행히 마음씨 좋게도 총사들에게 기꺼이 방을 내준 어르신들 오직 육감과 취향만으로 똥개들과 잘 어울릴 녀석들을 엄선하는데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어째 킹은 영 인기가 없다 아니 귀운척 오필이라도 하면 좋을 것만 그렇죠 이러다 이거 이대로 길거리 신세 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그 순간 오호 킹에게 관심을 갖는 할머니가 나타났다 한척 동안 뚫어져라 킹을 살펴보시더니 툭 내뱉으시는 한마디 힘들다 개 힘들어 마음이 안 드세요? 안쓰러우신 거예요 지금 어르신 그래도 말승은 안 부려야 그리하여 우여곡 중 끝에 마지막으로 선택된 킹까지 다섯 경봉들의 거취가 모두 결정됐다 자 이제 각자 정해진 어르신들 댁에서 생일 첫 이틀 밤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오총사들 쫓겨나는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을까 자고치지 말아야 될 텐데요 난생 처음 가보는 시골집 룰루랄라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고 가자 잘 보여야 될 텐데 청소기다 이제 아 좋다 마침내 도착한 할머니 집 우와 멋지다 편안하고 아늑해 보이는 마당에 아이고 요 귀여운 바둑이까지 저 딸이네요 절로 기분이 좋아진 금동이 먼저 바둑이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인사부터 건넨다 이름도 없는 시골 똥개와 처음 좋아한 금동이 오 바둑이도 금동이가 신기하기만 하다 어미 아따 설기들은 정글 먹어서 그런가 어메 어메 키가 겁나이 크구만 어메 새끼 우리 집도 더 커야 뭐 먹었대 그런 녀석이 금동이 눈에 귀 엮기만 한지 슬쩍 장난을 걸어보는데 갑자기 앙칼진 성질을 드러내는 녀석 시발 너 같다 가득이 터쎄 금동이도 당황했다 민망하고 멋쩍은 순간 타는 목마름에 대야에 있는 물이라도 마셔보려는데 시볼깨들 만만하게 봤다가 제대로 금코다친 금동 그 활기 넘치던 녀석이 한순간 할 말을 잃었다 금동이가 활기차인데 상처를 되게 잘 받는 녀석이 있네 그때 갑자기 금동이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두리번 두리번 눈치를 살피더니 어라 애꿎은 바단을 난데없이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아니 대체 얘 뭘 하려고 이러는 건지 한참 동안 땅을 파며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는 녀석 그건 바로 귀하디 귀하다는 개꺼? 너네는 눈 이에는 이 바둑이 몰래 혼자 먹으려고 꽁꽁 숨기는 모양인데 놈이 솔깃